차기 검사장 후보 한강식 그의 라인을 잡는 것이 권력의 핵심이 되는 길이다 정치인이란 말이야 반드시 당한 것에는 보복을 돼야 된다 이게 아주 복잡한 정치 엔지니어링의 철학이거든 이거 터지면 대한민국이 뒤집힌다 대한민국에서 우리보다 센 놈이 있으면 나이 보라니 우루 완전 놀아보자 뭐 말도 안 되는 일도 많고 있을 수 없는 일도 일어나고 조폭들과 연계한 봐주기 수사나 언론과의 유착 대한민국 역사상 이 정도 쓰레기들이 있었습니까? 너 왕 한번 해라 난 모든 걸 걸었다 맘, 맘, 디라라, 디라리라, 디라라 엔지니어링 퇴 83.83.100 esp蘭 땅 comfortable 밤 챔 주 conséqu